진리와 시도 조금 쉬운 영어로 true and try 라고 해놨고요 그 밑에 조금 더 어려운 영어로 validity to the world 그리고 relevancy of the world 그리고 relevancy to the context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새해에 사람마다 새로운 결심이 있고 교회도 새로운 방향을 정하죠 저도 새해 결심이 있습니다 부흥사경회를 마치면서부터 건강을 위해서 순전히 살을 빼야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먹여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너무 안 좋아요 올해 새해가 그 결심을 했는데 돼지 뛰네요 돼지의 해네요 돼지가 추악받는 해에 살을 빼야 한다는 게 굉장히 슬픕니다 그렇긴 하지만 또 새로운 작은 목표를 한번 가져봅니다 자, 우리 교회적으로는 validity라는 말 validity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는 법적 타당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세 표로 선택한 것은 우리의 삶과 교회의 사역이 성경적 타당성, 성경적 근거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validity of the world, validity of the context 우리의 말씀에 기초한 validity가 있는 삶, 타당성과 근거가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여 상고하는 베레아 성도들과 같은 고민이 있는 성도의 삶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이것이 진리의 말씀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이 relevancy라고 하는 말은 당면한 사회 문제와 시대 상황에 대한 관련성과 적절성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또한 세 표로 선택한 것은 우리가 가진 신앙이 성경적 타당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삶의 당면한 현실과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그만큼 관련성과 적합성이 있는 신앙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의 컨텍스트를 향한 relevancy가 있고 우리의 상황을 향한 적합성과 관련성이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밸리더티 타당성과 근거성을 가진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룬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 말로 집약을 하라고 한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의미가 담겨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말씀의 기초해야 하고 우리의 삶의 현실의 렐러번시를 가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의해서 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로고스로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동시에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를 향해 채율나지 아니하시는 이가 아니오 아주 철저한 컴패션, 극률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강력하게 밸리더티를 가지고 있으시면서 성경적 근거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향한 컴패션을 가진 이 극률의 마음을 가진 이 렐러번시한 적합성을 가지신 그런 삶을 살아오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가장 하늘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면서 동시에 가장 땅적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사람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가장 하늘적인 영적인 존재에 의하면서 그리고 가장 이 세상 속에 적합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성경을 몰라서도 안 되고 그리고 뉴스를 몰라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물론 그렇다고 반대로 가짜 말씀에 유혹당하고 가짜 뉴스에 휘둘려서도 안 되는 거죠 철저하게 good news를 알고 그리고 right news를 알고 우리가 바른 뉴스를 알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오원성도님들이 참되게 성육하는 삶, 인카네이션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라고 하면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사람 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람 되라 하는 거죠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었습니다 병주야 새해에 예수 믿는 사람 되라 이게 저에게 주셨던 가장 큰 메시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셔서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가장 땅의 것을 추구하는 존재이면서 가장 영적인 존재여야 합니다 가장 먼지 같은 존재이면서 가장 숨결 같은 존재여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 그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1장 1절과 1장 14절이 매우 의미 있는 대조를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1절을 읽어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가 대조가 된다는 걸까 가장 쉽게 작은 앞에 표로 띄워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있었다 14절은요 말씀이 되셨다 다음 읽겠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14절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1절은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14절은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1절과 14절은 비슷한 언어적인 패턴 표현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1절에는 하나님이 말씀이 있었다 그런데 14절은 말씀이 되셨다 라고 해요 육신이 되셨다 해서 나온 거죠 그리고 1절은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라고 being에 대한 걸 말하고 있는데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라고 becoming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절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be with God이었는데 14절은 말씀이 be with us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1절에서 로고스 곧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고요 14절에서 로고스 곧 말씀이신 예수님은 육신이 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1절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이고 14절은 예수님이 사람과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인데 하나님 흉내 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수님은 14절은 하나님이 사람 흉내 내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되셨다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많은 이단들 특별히 신천지와 같은 사람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자꾸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하셨다라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쩌다 하나님 하신 분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사람 흉내 내신 분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종의 형체까지 낮아져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흉내 낸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씩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럼 육신을 입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첫 번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이유는 첫째 아담이 초래한 죄의 역사를 이제 업사이드 다운 뒤집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담으로서 육을 입고 오셔서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이 죄의 역사를 시작했다면 둘째 아담이 완전한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비조물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첫째 아담이 한 것이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가 시작됐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들이 뭘 잃어버렸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죠 세 번째 또 뭘 잃어버렸습니까? 에덴을 잃어버렸죠 그럼 둘째 아담이 와서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죄를 회복해야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야 하고 세 번째는 뭐죠? 에덴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을 입고 오신 거죠 자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마가복음 딱 보시면 어떻게 되죠? 광야로 성령께서 내어 보내셔서 거기서 마귀에게 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왜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첫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뱀의 유혹에 쓰러졌습니다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뱀의 유혹을 이기심으로 이제 육신의 아담이 저지른 죄를 뒤집어 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둘째 아담으로써 광야에 나아가서 첫째 아담이 뱀의 유혹에 의하여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예수님은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광야에 나아가서 그 시험을 이기심으로 세 번에 걸친 유혹을 거절하심으로써 선악과를 따먹는 첫째 아담의 길이 아닌 생명나무실과를 우뚝 세우는 둘째 아담의 길을 걸어가게 되신 것이죠 죄의 뿌리와 출발점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처음 입당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신 이유는 바로 육을 입고 온 첫째 아담의 죄의 실패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육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냥 광야에 시험 이런 것들이 목적이 아니라 40일을 금식하는 그러면 영성이 높아지는 걸 보여주는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바로 이제 죄의 역사를 바꾼다는 거예요 자, 더 자세한 이야기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첫날 마가복음 첫 새벽기도 설교 제가 전문을 다 올려놨는데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하셔야 될까요? 에덴을 회복하고 에덴을 회복하는 일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고 난 다음 요한복음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이 거하심에가 에덴의 회복과 관련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 거하심에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 보시면 dwell in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어적인 의미는 장막을 지다 성막을 세우다 그리고 그 성막 속에 거주하다 이렇게 사전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막을 세운다 성막 속에 산다 하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그림자였던 성막과 성전을 완전하게 세워주셨다라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성막과 성전이 타이폴로지, 예표죠 누구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타이폴로지입니다 예표였습니다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의도적인 표현들이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을 세우심에 세워진 성막 속에 사심에 이런 뜻을 여기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건 뭘 말하느냐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성막과 성전의 완성으로서 그림자였던 성막과 성전의 실체로와 본체로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과 함께 하는 모든 곳이 성소가 되고 성막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것과 같다는 거죠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막과 성전은 그림자였고 그리고 그저 하나의 형상에 불과했지만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완전히 거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 거하심에와 같은 뜻이 결국에는 뭐냐 그러면 구약에서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 이게 다 성막과 관련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에 쓰여져 있는 헬라우 단어를 히브리어로 번역할 때 그게 전부 다 성막과 관련된 표현 성전과 관련된 표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출국기 25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대 자 여기에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하다 하는 이 거한다는 단어가 뭐라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중에 거하메와 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번역을 할 때 자 성막이 세워집니다 성막은 왜 세워진 겁니까? 예배드리러 너네들이 예배하러 나오라고 지어진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할 곳이라는 거예요 dwell in an 우리 백성들 가운데 dwell 하시기 위해서 통로를 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국기 29장 45절도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성막과 관련된 표현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 앞에 이 29장 45절 앞에 뭐가 다 나오겠습니까?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고 설명을 쭉 나오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개념은 성막이 우리 가운데 다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육신을 잇고 거하는 것과 성막에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며 온 백성 중에 거하시게 되었다는 말이 같은 맥락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거한다는 표현이 레위기에서는 다르게 표현이 되는데요 그걸 한글 번역은 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행한다가 다닌다 걸어다닌다는 뜻입니다 번역이 조금 아신대요 더 정확하게 번역하라면 거닐다, 워킹 하신다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dwell in 하거나 walk through, 워킹 하신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 26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자 앞에 1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세우리니 이것도 번역을 하면 같은 단어를 쓰게 되어집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천막을 치리니 성막을 세우리니 그것이 뭐 때문입니까 12절을 보시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이 행한다는 말이 두가 아니고 뭐라고요? 거닐다, 워크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내가 거닐 것이며 다시 말씀드리면 세우는 것과 거한다는 말과 거닌다는 말을 교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성막을 두고 출애국기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했고 거하기 위해서라고 했고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거닐기 위해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거하든지 거니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는 두 가지 표현이 교차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에덴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에덴의 회복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장세기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기동연 목수 교수님도 첫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여기에서 나오는 표현이 또 뭡니까? 거닐다는 거죠 에덴 동산엔 하나님이 가끔씩 오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고 살고 계신 곳이었다는 거예요 에덴을 만드셨던 것과 성막이 세워지는 것과 성전이 세워지는 게 다 뭐라는 거죠? 같은 맥락입니다 잃어버린 에덴을 성막을 통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회복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거닐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메 이것은 바로 에덴의 회복이오 성막의 완성이오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닐고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표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해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많이 나오는 표현이 주님이 너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고 거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와 동행하리라 하는 표현이 중심이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표현이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거하신다는 표현이 이 모든 게 다 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걸 통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이를 거닐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떠났으니까 아닌데 그게 아닙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임재 앞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거니는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요한 게시록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죠? 일곱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계속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존재로 설명합니다 그게 결국 누구라는 것입니까? 성막에 임재하시던 야외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분들은 제가 답답한 거예요 성경을 똑바로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심으로 당신은 종의 형체를 입으시면서 하나님의 형체를 파괴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파괴된 그러나 당신은 파괴당하셨지만 이로 인해서 파괴당한 땅은 하늘을 회복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이 땅에는 하나님이 다시 거닐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에덴에 다시 에덴이 회복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영상을 입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게 되어졌습니다 성막과 성전을 더 이상 붙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소가 되어주셔서 어디든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크리스마스 때 말씀을 드렸죠 예루살렘 가지려고 저 애쓰고 싸우는 사람들한테 줘버리라고요 우리는 저거 필요없다고 그러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벌써 당신의 사흘 만에 일으키신 그의 몸을 성소를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껍데기 같은 예루살렘 저 성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시려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게 우리의 노래가 되고 간증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신 다음 저와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고 난 이후부터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위로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루살렘 거기다가 성전 짓겠다고 헌금하고 돈 보내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그거는 저기 지네스끼리 그냥 가고 싶으면 가시라고 그러세요 왜 기독교인들이 뭐 한다고 거기다가 성전 짓으려고 애를 써요 바보 짓이지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정 가운데 거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교회가 에덴이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진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자에게 주신 하늘나라의 축복입니다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유를 두 가지를 설명을 했는데 세 번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거하신 이유는 뭐냐 육을 입은 인간의 모든 재물을 담당할 육신의 재물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을 입으신 겁니다 여러분 성막과 성전이 하는 일이 주된 펑션이 뭐였습니까? 죄사함을 받는 제사를 드리는 거죠 재물을 바치는 곳이죠 제사를 통해 죄사함을 받는 게 성막과 성전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성막과 성전의 완성된 분으로 오신 예수님이 뭘 완성해야 될까요? 죄사함을 받는 재물, 그 제사를 완성해야 되시겠죠 그리고 에덴은 어떻게 회복된다고 장세기 3장 15절에서 말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이죠 그게 뭡니까? 그게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일로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에덴을 회복하는 일, 성막과 성전을 완성하는 일은 결국에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한 어린 양이 되셔서 재물이 되셔서 죽으셔야 성막과 성전이 완성되고 에덴이 회복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을 입고 오신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사상과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한 재물이 되고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14절을 보게 되니까 십자가 재물의 길을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예수님은 생각하고 있으신 거예요 14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에서 영광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육신이 되는 것에서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영광 받는 일이 뭐죠? 어떨 때 우리는 영광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승리하고 성공하고 쟁취하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칭찬받고 제대로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영광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벌레만도 못하고 더러운 죄인들 가운데 인간의 육을 입고 내려오니까 그 안에 뭐가 가득하더라는 겁니까? 아버지의 영광이 넘치더라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 뭘 말합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가장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분이셨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뭘 말하는 겁니까? 세상은 높아지고 가지고 승리하고 누리면 영광 받는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낮아지고 더러워지고 포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빛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높아지고 승리하고 성공해서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제일 큰 교회 만들고 제일 멋진 교회 만들어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낮아지고 가장 작아지고 가장 비천에 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신적 존재가 되어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영성이 하늘까지다 하나님처럼 되고 천사처럼 되어져서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비본질인 벌레만도 못한 인간의 영상을 취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어떤 때입니까? 발가벗겨져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되었다는 말 저주받을 때가 되었다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으십니까? 영광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채찍에 맞고 욕설을 듣고 침뱉음을 당하고 돌에 맞고 뺨 맞고 벌거벗겨져서 나무에 달려 저주 가운데 죽게 되었을 때 영광을 얻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육신을 입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육을 입은 인간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여 재물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저주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영광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바라봅니다 정말 이제는 사람들이 다 천사 흉내내고 하나님 흉내를 내는 시대입니다 호모스 아피엔스를 넘어서 이제는 호모데우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호모데우스 신이 된 인간을 뜻하는 말입니다 신이 된 인간 호모데우스의 시대 사람들은 이제 누구나 다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누구나 신처럼 살아갈 수 있다 과학 문명도 이제는 불멸의 모습을 과학적으로 해낼 수 있을 것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이 된 인간이 과연 인간을 죄와 질고와 고통과 늙은과 장애와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인간을 해방하고 자유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걸까요? 신이 된 인간이 과연 인간을 궁극적인 해방과 자유로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가장 인간에게 위대한 승리 영생 불사의 질병과 고통과 장애와 절망을 이긴 인간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다니다 보면 어느 틈에 하나님 흉내 냅니다 천사 흉내 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이단들은 대놓고 하나님이고 구세주고 만왕의 왕으로 신격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신이 되어야 해방되고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려고 하다가 우리는 에덴을 잃어버렸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때에 인간이 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신이 된 인간이 아닌 인간이 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신이 되어 영성이 크게 달하여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저주를 영광으로 여기는 그분의 길을 생각해야 합니다 저 높은 보좌에 황금 갑옷 입고 이 세상 사람들이 쓸 수 없는 금멸유관을 쓰고 앉았을 때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리고 있을 때 그것이 아버지의 영광이 빛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영광이 받는다라는 말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또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돼 있죠 영광 받는 것도 문제인데 지금 당황스러우시죠 아 이름 영광이라고 괜히 지었다 하는 생각도 드시죠 산부성가대는 어쩌려고 글로리아성가대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여러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은혜와 진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레이스도 힘듭니다 그레이스 많으시죠 여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하면 충만할까요? 은혜가 충만하려면 성경 체험을 많이 하면 은혜가 충만하겠죠 진리가 충만하려면 성경을 학습을 열심히 하면 진리가 충만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은 또 좀 다릅니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 뭐가 가득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안에 뭐가 가득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죄악된 세상 가운데 거하실 때 그때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안다고 성경의 체험을 많이 안다고 은혜가 넘치고 진리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들 가운데 거하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듯 할 때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을 때 그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구영신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낮아진 척하지 말고 낮아져야 합니다 종인 척하지 말고 종이 되어야 합니다 죽은 척하지 말고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 진 척하지 말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이 아니면서 종인 척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듭니까? 시퍼렇게 살아 있으면서 죽은 척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아니라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영광받는 경지에 이르려고 높이 올라가지 말고 육신이 되는 것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웃과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해 죄인들의 세상을 향해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미움이 가득한 곳에서 사랑의 에덴을 세워야 합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 평화와 일치의 에덴을 세워야 합니다 죄가 가득한 곳에 공의와 용서의 에덴을 세워야 합니다 슬픔이 가득한 곳에 소망과 위로의 에덴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으로 거하며 에덴을 회복하신 것처럼 육신이 되어 그들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가장 망가진 곳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내가 가장 망가진 곳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덧입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을 위해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이 성도의 영광이오 교회의 영광입니다 새해의 말씀이 지식이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영성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땀이 되고 말씀이 눈물이 되고 말씀이 피가 되어 흘러야 합니다 말씀은 나를 하늘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유체이탈하여 하늘 날아다니게 만드는 게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더 깊은 현장 속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어디 이상한 데 가서 자꾸 유체이탈하려고 하지 마시고 몸 떠나서 하늘 날아다니려고 하지 마시고 죽어가는 세상 속으로 더 가라고 하시는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하늘 날아다니다가 뭐 하려고요? 못 돌아오시면 어떡하시려고요? 사도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 날아다니는 거 자랑한 적 있습니까? 내가 부득불 이야기한다 아무 유익이 없지만 하도 니네들이 영성 좋아하니까 나도 좀 경험했다 인간들아 그런 뜻으로 하셨던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들이 하도 영성 영성에서 하니까 듣기 싫어가지고 짜증이 나가지고 고린바울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도 좀 경험했다 별거 아니더라 부득불 이야기할게 삼층천까지 갔다 와봤다 근데 아무 유익이 없더라 근데 왜 그걸 목숨 걸고 누리려고 하십니까? 하늘 날아다니는 게 능력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를 저 현장 속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세상의 앞에서 한번 돌아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많고 많은 세상 가운데 그저 한 젊은이에 불과했었을 때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마치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주시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저 이 세상 속에서 많고 많은 한 사람에 불과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세상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세상 전부인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것 그걸 느끼게 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가을날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외로움 때문에 벤치에 혼자 앉아 있을 때 옆에 날아와서 살포시 앉아 내린 낙엽 하나도 정겨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날아와서 옆에 앉아준 낙엽 하나 때문에 내 마음이 외롭지 않았던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너무 센치한 걸까요? 그런 많은 사람들 앞에, 옆에,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주기만 해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예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거해 주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거니시고 그리고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에덴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